좀 보세요 세상에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종이컬물 버린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네 여기 좋네 좋아 아 좋네 옥상 정원이래 여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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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맹이 달맹이도 있어요 옥상 정원에 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주원하네요 푹 터져서 아 저기 추도도 추섬이 보이네요 아 아 아 만두가 전복도 나오고 바다가 해수루 같은 것이 잘 돼가지고 부자 섬이에요. 끝까지! 칠해 났나? 군대요. 육식화점 육식화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